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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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이거 무슨 치즈야? 이거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치즈 이렇게 먹을 때 너무 하필 ve çok yumuşak süt tadında nasıl anlatabilirim bilmiyorum 아이스크림 씨미 씨미 타블라봐 이렇게 이렇게 디저트 이거 진짜 맛있는 디저트인데 식당에서도 맛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가츠마일 가츠마일도 맛있어 오빠 좋아하는 베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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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렉이 뭐야 근데 한국에 이거 없어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밀가루 이거 바삭바삭 이걸로인데 야채랑 소스랑 이렇게 해 있는 이름 베렉이에요 이렇게 치즈 있는 거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맛있어요 그거 아주 비슷하다 레이스 얼마요? 투스 도리토스? 그사일 doctors 여기 이거 다 다 다 다 다 사실 그녀는 모든 게 대결을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 아주 작은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만큼은 이렇게 파티가 하나를 할 수 있을 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렴한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이에는 잘 못해요. 사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식들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다른 과정들의 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을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식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싶도를 통화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식을 통화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네 시간? 인스타그램에 가까운 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주 멋진 park 어디서 네. 사실 가까운 일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공이 우리의 주인공이 없어서 우리의 주인공이 없어서 우리의 주인공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우 특별한 곳에 대해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놀라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선물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식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주식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주식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주식을 만나면 이 시간을 알아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일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일은요 물론 그 날은요 하지만 모든 일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사람들도 말할 때 아,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우리의 일을 가고 싶어요 우리의 첫 시간은요 네 우리의 모든 분들도 아님 그는 우리의 모든 분들도 아님 아마도 아님 우리 아직도 안 좋더라고요 아직도 못 받은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나요 네, 저도 기억나요 혹시 우리의 모든 분들도 기억나요? 아직도 시청해주신 건가요? 시청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셨습니다 그럼 뾱이징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나를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왔어요. 너무 많이 안 하고 왔어요. 네, 저희는 왔어요. 여러분, 이 날 너무 뜨거워. 마샤ALLAH! 하와 좋아요. 너무 뜨거워. 조금 더 뜨거워. 조금 더 뜨거워. 네, 한국에 비해, 이 날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는 밥을 먹자 먹자 뭐야? 초기요르 등려 뭐가? 뭐가? 신디가 날 잘 수요를 했어 그냥 앉았어 내가 어디? 레몬 비벨 뭐야 이게 와 오늘 단투니 우리 단투니 먹었잖아 진짜 단투니 진짜 단투니? 그것도 진짜 단투니인데 메르신 레클럼 기리어 피우러스 진짜 단투니 진짜 단투니 거기도 진짠데 터키식 진짜 단투니 터키 말세메 단투니 오르다 코르 말세메 우선 결식되기 응 와 이렇게 이게 진짜야 와 맛있어 일단 요거트 단투니 요거트 단투니 진짜 요거트 단투니 있어요 진짜 요거트 단투니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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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투니 요거트 요거트랑 안에는 똑같이 고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따진 고기랑 토마토 이런거 아이다 노스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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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대 쟤 엘레메? 잠깐만 잠깐만 뭐? 한국어로 뭐? 고기 고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neighbour는 안 좋은 맛, 아프, 돼지고기, 야골.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erBack unforgettable taste! 너무 좋습니다! 나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짐이 gebracht, мяс은 따로, 아이스크림이 다 Indigenous, 모두 네 맛은 보네요! 응 맞아 제일 맛있어 오리지널 단순히 고기 응 똑같이 토마토 아 고추 피클 고추 피클 한국에 비슷한 맛이 없고 불고기 같은 건데 토마토 양념으로 한 불고기? 레몬 고기 있어야 돼요 근데 레몬이랑 고추 이거 레몬이랑 먹으면 진짜야 응 나한테는 쓰레기 줘요 배구 구멍 물고기 아 녹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